서양이 동양에게 삶을 묻다. 외인 다이어의 노자 읽기. 생각을 바꾸라. 삶을 바꾸라. 3. 주위를 귀하게 떠받들면 경쟁이 생길 것이다.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면 사람들은 도둑질을 할 것이다. 탐낼 만한 것을 보이지 않아야 백성들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다. 4. 성인이 다스릴 때는 백성의 마음과 가슴을 비우게 하고 뜻을 약하게 하며 뼈를 강하게 한다. 5. 노력하지 않으므로 행하라. 행함이 순수하고 자기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완전한 제자리를 찾는다. 만족하는 삶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 욕망에만 집착하면 결국 외적인 요인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돈이나 권력, 사회적 지위만 쫓는 것은 도를 향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를 만족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한다. 우리의 애고가 재산, 지위, 권력 등을 얻는 것에 집착함으로써 우리는 소유와 성취를 과대평가하게 된다. 도덕경은 우리에게 도둑질과 논쟁과 혼란으로 내모는 삶의 방식을 과감히 버리라고 이른다. 늘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 도를 행하는 습관이야말로 우리를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끈다. 우리는 개인적인 욕망이 아닌 도의 중심을 둔 질문을 품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노력하지 않음을 행하면 모든 것이 완전한 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말은 나태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위한 변명처럼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노자가 전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다. 우리에게 빈둥거리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도를 따르면 애고가 이끄는 욕망보다 차원이 높은 원칙과 근원이 당신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신성하고 근원적인 그 길에는 애고의 욕심이 끼어들기도 한다. 애고를 버려라. 그리고 도가 이끄는 방식을 따르라. 극도로 화가 난 상태라면 어떨까? 이 경우에도 도를 따르라. 애고의 속박에서 벗어나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역설적이게도 당신은 더 많이 이루게 될 것이다. 세상의 속된 논리에서 벗어나 당신의 내면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두라.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다. 3장은 다스리는 법에 대한 조언들로 가득하다. 나는 이러한 조언들이 정치가나 경영자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우리 자신과 우리가 함께해야 할 사람들의 삶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우리 가족들과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이 사회 모든 사람들의 삶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주변 사람들이 사회적 지휘와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남을 도우면서 모든 이의 건강과 활력에 공헌할 수 있도록 독려하라. 그것을 실천하는 음보기가 되라. 누구나 자신의 영혼을 위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창조의 근원은 물질적인 소유나 사회적인 지휘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그저 필요한 것을 줄 뿐이다. 그것은 당신과 모든 이들을 이끌고 가슴 뛰게 하고 또 움직이게 할 것이다. 애고와 욕망이 줄어들수록 그 자리에 도의 아름다움이 채워진다. 시기, 분노,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도를 실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라. 만약에 노자가 현대사회에 있다면 보덕경의 삼장에 뿌리를 둔 다음과 같은 충고를 건넸을 것이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없다. 행복은 그 여정에 있는 것이다. 당신은 이루어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믿는 여러 가지 목표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순간 당신의 행복지수를 점검해 본다면 예전에 가졌던 목표 중의 일부가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그것들이 지속적인 기쁨을 주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욕망은 불안과 스트레스 그리고 시기심을 낳을 뿐이다. 외적인 사건이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고 삶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소한 일들 속에서 행복을 찾아라. 도의 여정에 조화롭게 머물면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모든 것들이 삶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다. 좋은 사람들, 경제적인 뒷받침, 그 밖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함께 찾아올 것이다.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말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감사와 경혜의 마음을 가져라. 당신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원대한 포부를 위해 마련된 시시콜콜한 목록들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그 어떤 것이다 라고 로자는 말한다. 도는 만물의 근원이다. 도의 완전함을 믿으라. 도는 당신 내면에 존재하며 당신을 위해 작용한다. 도의 조화로움을 믿어라. 도는 당신이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삶의 첫 아홉 달을 보내는 동안 모든 욕구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돌봐주었고 당신이 태어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었다. 당신이 도를 믿고 무의를 행한다면 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원하는 것의 목록을 만들어서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도에게 넘겨주라. 그것들을 넘겨주고는 그냥 믿어라. 그와 동시에 도의 안내에 귀를 기울이고 살펴보라.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공급해 주는 완전한 에너지와 당신을 연결하라. 애고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영원한 도가 당신을 통해 작용하도록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면 된다. 이것이야말로 노자가 오늘날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다음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19세기 중반에 월든 호수에서 쓴 작품의 일부인데 이 글은 마치 도덕경의 3장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듯하다. 단 하루라도 자연처럼 유유히 살고 사소한 일로 인해 삶의 여정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자. 기적이 울리면 목이 쉬도록 울리게 내버려 두자. 종이 울리면 우리는 왜 달려야 하는가. 난 항상 내가 태어나던 그날만큼도 지혜롭지 못했음에 가슴 아팠다. 당신 안에 현명함을 믿어라. 욕망이 당신과 도 사이의 영원한 관계를 망치지 못하게 하라. 지금 도를 행하라. 오늘 무언가를 사야 한다면 주의 깊게 생각해보라. 도를 행하겠다고 마음 먹고 도가 이끌어주기를 기다려라. 당신이 그 무언가를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채로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도가 느낌을 통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줄 것이다. 도는 어쩌면 당신에게 그 물건을 사라고 할 수도 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저 감상만 하라고 할 수도 있다. 또는 그것을 사서 기증하거나 두 개를 사서 하나는 당신이 갖고 다른 하나는 누군가에게 주라고 할 수도 있다. 그것도 아니라면 물건 살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 하거나 그냥 사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매일 마주치는 상황 속에서 도를 실천하라. 그러면 더 깊은 만족을 느끼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도덕경의 3장이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순수하고 자기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완전한 제자리를 찾는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생각하는 만족의 의미다.